박정희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Z의 찐팬테스트 청지기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네. 이전 방송을 통해 확인하셨듯 이번 연도부터 저희 토크쇼가 4인 4색 청지기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4명의 각자의 개성을 아낌없이 담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시간 즐겁게 즐겨주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 패널들도 청지기들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지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기대되는데요. 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하실 프로그램은 MZ의 찐팬테스트입니다. 요즘 연예인 찐팬테스트라는 그런 테스트가 유명한데요. 특정 연예인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증하는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찐팬이다 이런 걸 약간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인증을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MZ의 찐팬테스트에서는요. 매시간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세 가지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문제를 제시해드리면 제한시간 안에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께서 화이트보드에 각자 생각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알찬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MZ의 찐팬테스트. 역시 저희 최진, 민지가 막내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98년생이시죠? 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하석주 백테클 못 보시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 저런. 아쉽습니다. 유상철 슛도 못 보시고. 젊은 저희가 아쉬워야겠어요. 그렇죠? 11학년이었는데. 저런. 멕시코 블랑코들이 지금 못 보시고. 아쉽네요. 젊은 저희가 아쉬워하겠습니다. 97년의 IMF도 겪어내고. IMF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런. 6살. 짧은 시간 안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익한 사실들과 더불어서 재미까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찐팬임을 인증할 수 있을까요? 네. MZ의 찐팬테스트. 그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운영 꿀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방법은 독특하면서도 독창적이었던 것을 유명합니다. 이번 퀴즈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떠한 통치 방법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을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국가 목표 달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어떠한 통치 방법을 사용하셨을지 첫 번째 퀴즈 공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매번 어렵고 힘든 국가 정책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만이 지니고 있던 통치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시절부터 현장 확인을 중요시하셨는데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주세요. 명령은 기억 퍼센트이고 확인과 감독은 니은 퍼센트이다. 20초 시작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는 만큼 보여주세요. 네. 과연 찐팬 테스트 인증을 통과하실 수 있을지 5초 남았습니다. 자신 있게 통과해 보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MZ의 찐팬 테스트 그 첫 번째 퀴즈와 제한 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각자 작성하신 답변. 지니가 지금 컨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수정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답변 공개해주세요. 네. 네. 10% 90% 5% 95% 마지막은? 2대 8. 2대 8. 20대. 머리처럼 2대 8입니다. 명령은 2고 확인은 8입니다. 정말 숫자인 만큼 다양한 답변이 있는데요. 그럼 과연 몇 퍼센트가 답일지 정답 공개합니다. 기업 5% 확인과 감독은 95% 정답은 지니가 첫 번째 인증을 했습니다. 세윤 오빠는 마음에 확신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부분 점수 없나요? 거의 비슷한데요. 저런 젊은 세대란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 말씀이죠? 저는? 왜 부분 점수 없나요? 아, 아쉽습니다. 저는 딱 문제를 딱 듣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틀릴 자신이. 짐 표정. 우와. 뜀면 틀릴 수가 없지 않나. 우와, 이렇게. 지시보다는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확인과 감독을 중요시 여기셨던 모습이 보이는 좀 특별한 예시가 있다면 좀 듣고 싶어요. 네, 박등의 대통령의 현장 중심 국정 운영은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드러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특히 박등의 대통령께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신다는 것은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 꾸며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박등의 대통령의 현장 중심 전략은요.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은 오빠 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대해 기억하세요? 네, 제가 M세대이긴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아보진 않았고요.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파가 맹이를 떨친 한겨울이었다 보니까 땅이 얼어붙어서 폭약을 이용해서 지면을 폭파하기도 하고 또 얼음덩어리를 불도저로 밀어내기도 했고요. 공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3교대 24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행군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한 박등의 대통령은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한파에 제대로 씻지도 못한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야전용 샤워기를 현장에 설치해서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샤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니다. 저희도 퇴근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면 되게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현장 중심의 조치들이 있다 보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장명들의 그런 힘듦을 이해하고 또 그걸 또 피로를 풀어주시고자 노력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추진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앞서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또 이번 퀴즈를 통해 확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조국군대와 민족 중흥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국정운영 방법을 정해놓고 이를 단계화 및 국정운영에 접목하여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정책 결정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했던 순서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순서로 정해주세요. 20초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증하는 벽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10초 남았습니다. 너무 예쁜 건 아닌지 10초. 네. 제가 찐팬인데 자신이. 전혀 없는 자신이. 저런. 네, 벌써 20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과연 정답을 맞추셨을지 각자 작성하신 답변 공개해주세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이요? 보통 이런 문제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받고 안 되고. 단순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게 정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국에서 한 명 맞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가요? 한 명에 도산하기 위해서. 정말 다 다른 답변 작성해주셨는데요.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 공개합니다. 기역, 비읍, 니은, 니은, 디귿, 니은입니다. 아,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성은 오빠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성은 오빠. 복장도 도성 골든벨. 그러고요. 오늘 마음을 잡고 오셨네요. 저는 장학기집. 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수치화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의 역할을 명백히 한 다음에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서 각각의 역량을 방향으로, 해당 방향으로 집중시켜 놓고는 해당 집행과정을 제도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마지막에 수정과 독려를 피드백으로 되풀이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순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정 목표를 정하시면 이를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는 치밀함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집단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셨다는 게 보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인사 배치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서순치 않으셨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모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마다 내주셨던 퀴즈처럼 목표 설정을 좀 확실하게 한 다음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현장을 또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 퀴즈를 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같은 위대한 업적은 박정희 대통령만의 독특한 통치 방법에 대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공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휘호들을 남기셨는데요. 그중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출 태도에 대해 작성하신 휘호는 무엇일까요? 제한시간 20초입니다. 아, 역시 청직이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문제를 푸시는데 한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메인 청직인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준비한 문제들을 정말 한숨어린 마음으로 풀어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3초 남았습니다. 네, 제한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MZ의 찐팬테스트 마지막 퀴즈 제한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각자 작성하신 답변 공개해주세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조국근대와 민족증은 근본장교 출신이십니다. 아, 네. 근본장교 출신이십니다. 근본을 창피하게 하는 자기 기기차, 인춘공, 네, 정말 모두모두 다릅니다. 정답력 66.7 아까 한 번 전에 틀렸어 제가 네, 도전 골든벨의 정신이 아주 많이 담긴 답변입니다. 네, 그럼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 공개합니다. 지지추상 개인춘풍입니다. 대통령의 좌우명이었고 최근 다음에 나오는 네, 드디어 이제 정답 맞추셨는데 기쁨을 감지 못하시는 이렇게 세민오빠를 볼 수 있는데요. 참 기쁩니다. 이 문구의 뜻은요. 남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겐 가을 서리빨처럼 매섭고 엄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겐 엄격하고 주변에 너그럽게 대하라 공의 공직자에게 요구된 높은 도덕성을 누구보다 인지하시고 실천하셨던 걸 보여주는 문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오신 인생이 바로 이 효율을 몸소 실천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 퀴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금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MZ의 찐팬 테스트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MZ의 찐팬 테스트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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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